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에 비건 빵 만들려고 이번에는 비건 까놀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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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남은 septem 젤리 일하는 중 일하는 중 70m 3. 좀 큰데에 달궈났나? 넘친다 이거를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속성을 시켜야 돼요 반죽을 냉장보관 24시간 이거 싫어한가? 투리플로제 핫볶이 냉랑 핫도그에서 신메뉴 나오는 거 같길래 어우 냄새 투리플로제 핫도그 이거 이렇게 포장돼서 오네 냉상스럽게 옥수수 마요 핫도그 달콤갈릭 핫도그 이건 뭐지? 먹어보면 알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? 맛있어 맛있어 명량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만큼 네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똥 마요네 우유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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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5분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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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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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젤리같아 제가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2박 3일로 경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설레는구만 그래도 2박 3일로 가는 거니까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경주여행 브이로그 약속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얼른 나가볼게요 주문해야지 여행 출발 포로 Access 일부러 셋 네네네 여기저흑 휴대전화 하나, 둘, 셋 물코즈 뭐하다 하나, 둘, 셋 망했는데? 같이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? emocion 어쨌든 모자 불파 빠르게 겨ball 우리 집인이랑 비슷하다 냠냠 퍽퍽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날카락에 다 먹으면 더 맛있어 겉은 화석 미소 이인이가 다 지나였나보다 와인에 많이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었음 이랬으면 더 맛있을 것 같 Islands 점령 양파 쎄 쎄 당근 오늘은 생선 양이네? 고마워 만쥬였어 만쥬 만쥬였어 만쥬 만쥬였어 만쥬 야 니네가 찍어라 내 폰을 꽂아서 안 나와 와이브가 아프니까 세아가 또 까보는데? 그러네 아니 암튼 엄마는 자기가 와이브 될려고 엄마 너가 피곤하시네 근데 친한 사이예서 그냥 아? 사이로 넘어갔어 그래서 내가 사이로 넘어갔어 짠 내가 봤을 때 땅콩 진짜 가위보여? 진짜 가위보여? 한시간이야 안그래도 구름 나 좀 그렇게 한 것 머리 깎는 사람끼리 가위바위보 해 하지만 괜찮아 다시 먹으면 되지 어디가?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뭔가 어디 가 4천원 정도 더 걷어야긴 해 나중에 반납하면 두 대신 여보세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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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고기 장식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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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달라ırım 다 안가 다 달라요 그럼 한 컵 동기 밥은 많이 예뻐서 괜찮은데 난 파스 면들 파스 면들 파스타를 먹으러 가기 판매들 파스타를 먹으러 왔어요 안타깝게 만들었고 파스타를 먹으러 왔어요 파스타를 먹으러 왔어요 보라색이 나요? 마토리네 밧뚜리네? 맛있습니다 밧뚜리 진짜 생각나는 맛이 쫄깃쫄깃했어 이때부터 마음이 뜨기 시작했어 밧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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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 이런 거 만드는 건가? 밧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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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 싫으시면 사각을 하든지 타원형을 하든지 내가 안에 거리고 싶은데 뭐? 나도 어렸을 때 못해 밧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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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밧뚜리 포도 이제 네 어? 네 되신거에요. 핵실 하시면 되세요. 그러네. 검은색 흰색 해도 괜찮지 않을까? 네네. 혹시 주황색 쓰고실래요? 주먹도 재미있지. 약간 쥐색이네. 나 덥실 얹혀서 왕행같아. 왜 그런가? 꼼깡그림을 그릴 때. 꽃 하지 말고. 이거 겉에 그림 그리면 안되나요? 네? 네.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. 네. 네. 귀엽다. 음. 맛있어. 네. 한입만 하고싶었어. 이거 보니깐 시키지 같이 하시네. 왜 입 떼고 마시겠어요? 입 떼고 마시겠어요? 입 떼고 마시죠? 이 시키지 같이 하시네. 입 떼고 마시지. 그 중에서 본인은 안녕 안녕